어디까지 올라가니까요? 아니 잠깐만요!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? 아니 잠깐만요! 아니 잠깐만요! 아니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! 정수야, 빨리 와봐! 정수야, 빨리 와봐! 저 파란색 예뻐요! 저 꼭 파란색! 깔아서 본다! 재밌어? 너무 재밌어요! 너무 재밌어요! 기쁨도 당신! 오랜만에 우리 플룸 라이드 타고 있어요? 금리 타기! 금리를 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뭇잎 있어! 나뭇잎에! 우리 이제 금리 탈 거야! 우리 이제! 이거! 이거! 위에 이거! 겁나! 진짜 아까! 흰 나이! 진짜! 좀 갈 수 있고! 딱 빠져! 아빠! 근데 아빠! 신혁들 좀 내려가기 좀 아프네요! 아 시원하다! 아직까지는 안 묻었죠? 우와! 왜 미술할 거야! 어? 이거 뭐지?